정시오프 아니 우리 정시오프 바쁘다면서 지금 저녁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먼저 타 먼저 먼저 타 먼저 빨리 한 거 나 맥주 먼저 가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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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손잡이인가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요 최프님 형부터 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니었어 속도 먹었어 속도 먹었어 도지 마요. 도지 마요. 공 안 돼. 이게 실수야. 아니 사실 저분이 갑자기 저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이게 왜 하는 거예요? 가야 되니까 지금. 어 가긴 가야 되니까. 아 해군이죠. 지금 뒤로 실으세요. 아 이걸 한다고 처음 하시면 진짜 쉽지. 그렇죠. 오케이 자. 지금 요즘 쌀 것 같아요. 저걸 왜 셰프님이 하고 계세요. 자 전방에 힘찬 함성 3초 발사. 할 수 있습니까? 네. 할 수 있겠어요? 예. 할 수 있대 할 수 있대. 파이팅. 파이팅. 할 수 있습니다. 자 보고. 우선 당나귀 하강 준비 끝. 하강.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. 어우 떨려. 발 하나 내려보내야 돼요 빨리. 발 내려보내야 돼. 그렇죠 내려보내야 돼 그렇지. 두 발 다 두 발 다. 아 어떡해 어우 야. 자세히 더 풀어야 돼. 겁먹지 마요. 힘 다 빠진다 이제. 겁먹지 마. 더 풀어. 겁먹지 마. 그렇지 됐어. 1자. 엉덩이를 하자 엉덩이를. 됐어. 줄 더 풀어. 공소. 저게 또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. 맞아요. 제임이 엄청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가는 걸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요. 아 간다. 오오 간다. 한다 간다. 안다. 아리 아리 앞으로 좀 더 뻗어서. 그렇지. 오오. 그렇지. 시애해! 어머 어머! 긴장 많이 하셔서 지금 온갖 땀일 텐데? 이거요? 방재 씨? 방재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했는데... 할 수 있다! 대회 막았겠다! 아, 대회! 돌았어! 고소공포증 있으면 힘들 텐데 아우, 둘이 안 보는 게 낫지 그렇죠! 사실 괜찮은데요? 그렇죠! 자,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오! 이거 전반 들어! 잘하는데요? 오! 좋아, 좋아! 역시 액션버그 자, 뒤에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전반 보고 아, 고소공포증 심하거든요 안 보면 안 돼요? 자 안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데 네! 자, 우리 소리 한 번 지르고 갑시다 자, 수업 어서 오세요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자, 소리 질러! 파이팅! 할 수 있다! 자, 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할 수 있습니다! 야,처럼! 자꾸 기다렸다! 어? 오! 오! 야,처럼! 야,처럼! 자, 다시 준비 잘하고 있어요, 잘하고, 텐션, 텐션 뒤로 가세요, 뒤로 가세요. 화근아 교관지처럼! 자, 할 수 있어요, 할 수 있어요. 그렇죠, 천천히. 겁에 질렸다. 진짜 고마웠다. 눈물 맺힌 것 같지 않아. 자, 두 번이로 보고! 6번 당당이, 화각, 뒤집기 끝! 네, 화각! 가자. 보소 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진짜 이래요. 말이 안 되는 거지. 얼마나 떨렸겠어. 떨리면 또 막 온몸 땅 나잖아요, 긴장하니까. 옆에다 같이 해 주시네. 와, 저거 너무 좋다. 옆에서 해 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. 해봐요? 그렇지, 그렇지. 갑자기 또! 갑자기 또! 갑자기 또 로봇 모드! 무치인 줄 알았어. 역시 하고 온도가. 이거 대해서 봐야할 수 없emer. 그럼, 여긴 어디서 있어?